이번 주가 운명인 사람, 가수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김건모 씨인데요. 서 팀장, 이번 주 경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언제 소환되는 겁니까? 저희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르면 이번 주 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긴박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 중에 김건모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김건모 씨 측에 소환 일자를 경찰이 통보를 했고, 역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날짜를 명확하게 경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고, 주변인들의 진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통도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김건모 씨 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는 시점입니다. 최초 폭로를 한 강용사, 변호사 측 최근엔 김건모 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강 변호사의 일을 통해 들어보시죠. 김건모 사건을 자꾸 물으시는데,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김건모 사건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신신당부를 해서 저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신당부를 해서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쪽 변호사들은 그걸 다 듣고, 그걸 대비를 하거든요. 김건모 측 변호인들이 그걸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김건모를 유리하게 합니까? 네. 그래서 제발 좀 아무 방송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조만간 김건모를 직접 소환할 예정입니다. 직접 소환할 예정이니까 김건모 소환은 아마도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먼저 경찰이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자제해달라, 부탁을 하기도 합니까? 비록 고소인칙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밖에서 방송이라든지 여타 다른 방법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버리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떤 지장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자제해주기를 부탁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변호사님. 김건모 씨 변호인 측도 이렇게 강용석 변호사의 방송을 보면서 대비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나온 것이 김건모 씨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평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담당 변호사한테 언론이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나 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유튜브 관련해서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담당 변호사 말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건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우리는 관심 없다. 보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 대응을 일일이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본분을 다할 것이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유튜브를 방송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이런 저런 사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변호사 입장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대비를 하는 것은 마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김건모 씨 소환에 앞서서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김건모 씨의 내비게이션을 확보했죠. 왜 내비게이션을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 주장 여성이 관련된 진술을 했더라고요. 피해 주장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2016년 8월경에 김건모 씨가 차량을 타고 온 거하고 종료하고 색깔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을 압수수색하는데 차량 문제가 아니고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위치도 추락될 GPS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사실상 그 차를 타고 지금 피해 주장이 주장하는 유용업소에 왔는지 어디다 갔는지 아니면 수저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차량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들어있는 칩을 김건모 씨가 없앨 수는 있어요. 교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나와있는 내비게이션 전체를 포레이십으로 살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칩이 없을 경우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피해상의 주장을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압수를 한 거죠. 만약 김건모 씨가 칩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4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나 포맷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4년 전에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SD카드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물론 김건모 씨가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에 따라서 저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마 김건모 씨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차량 자체 내에 고정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고정식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 같은데 간단한 거는 있어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김건모 씨가 거기를 갔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목적지 정보를 확인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 정보 같은 거는 그 안에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몇 년치라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정보는. 그래서 아마 경찰이 내비게이션을 본 건데요. 이 사건은 문제는 과연 거기 간 것만 가지고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간 게 나와야지 성폭행도 따져볼 거 아니에요. 거기 당일날 내비게이션 조사했더니 그 근처에 차 걸고 간 적도 없다고 그러면 이건 성폭행 따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은 일단 갖는지 여부부터를 따지기 위해서 SD카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건모 씨를 소환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번 주 초 서팀장의 취재에 의하면 이번 주 초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바로 다음 사건으로 출발해 보십시오.